그림은 세 지역 ABC의 지질 단련과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지층의 역전은 없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우리 상대연령 절대연령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응외암이잖아요 응외암이 건층 열쇠층 이런 지질 시대에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AB층에는 응외암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자 그때 이제 여기 우리 표준 화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고 하죠 방추층은 언제꺼? 고생대꺼 삼엽충도 고생대꺼 공룡은 중생대꺼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역전은 없었다 그랬으니까 얘가 삼엽충 그 다음에 얘가 방추층이잖아요 아 삼엽충이 방추층보다 훨씬 더 먼저구나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은 또 옆에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룡발자국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공룡발자국이 중생대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다 고생대 얘도 고생대 지금 삼엽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 고생대에서 중생대 그러니까 응외암층이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이 맞을 거고요 B지역의 이암층 이암층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암층 중생대에 생성되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바로 위에 삼엽충이 떡하니 있는데 중생대에 일리가 없잖아요 그죠? 고생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죠 세 지역의 모든 지층은 바다에서 해성층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굳이 쳐다보지도 않고도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공룡발자국 우리 공룡발자국은 대표적인 육성층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